안녕하세요. 베타미 로고 관인 직장인 김희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공길에 지금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부업이냐? 영상을 찍는게 무슨 부업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유튜브 전략이구요. 그리고 이렇게 1분 내외 동영상을 찍어서 꾸준히 올리는 것만으로도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더보기를 누르셔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